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거 있었죠 김성태 전장관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고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갑자기 재판부의 직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합니다 왜 그랬냐면 안부수라고 아태평화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판에서 대북송금 문제 국정원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서 국정원을 뒤졌는데 거기서 2급 기밀이 나온 겁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화영의 대북지원 약속 이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약속이 안 지켜지자 북측이 200만 내지는 300만 달러라도 먼저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취지의 국정원 보고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부수 회장은 왜 국정원의 당시 대북송금 문제를 보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죠 그와 더불어서 김성태 전 쌍발그룹 회장은 또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에 대북송금하고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위해서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했고 그 사람을 두 번 만난 적도 있다 이런 취지로 또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뭐 대북송금 뭐 이런 거와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그 사람한테 나와서 좀 유선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 이건 이제 정식 소환이죠 만약 여기에도 불응한다면 뭐 체포를 하든가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풀려나 있으니까 보석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자 김용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 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고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출석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왜 국정원에 보고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왜 이재명의 경기도에 이런 문제를 보고를 했을까 물론 보고를 받았다는 김용 전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왜 했을까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데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에는 대북 제재가 있어서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자기가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원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여기에 자기가 연루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인한 거죠 여기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현금 지원 또는 현금성 지원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쌍방울 전 회장 다 북한에 만약에 어떤 돈을 지불한다는 건 이건 다 불법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거를 그걸 위반해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만약 정부가 알게 되면 당연히 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지해야 할 정부한테 안부수나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은 보고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 보고했는지가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알고 그거는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니까 안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몰래 하다가 들키면 처벌받고 대북 송금으로 처벌받은 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하기로 했다 하는 거는 결국 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도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지원해주면 지원해줬지 막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2018년 9월에 그때 그 동행하는 명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원순 강원지사는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거에 열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 다음 달 10월에 북한을 방문하죠 이화영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화영이 스마트팜 사업비 뭐 대략 한 50억 원 상당인데 그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화영은 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약속했을까요 이미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현금 지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이유는 그 후에 이화영과 경기도의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그걸 막았죠 그 바람에 스마트팜 사업비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화를 냈고 화를 낸 거 사실을 김성태 전 회장이 알고 자기들도 대협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납해주겠다 이래서 대납이 이뤄진 것 그런 전 과정이 있습니다 흐름이 이 흐름은 움직일 수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와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하면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면책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대북선금을 공유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마치 그거는 대북사업의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도와준다 이런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현금을 주지 않는 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인도적으로 잘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적어도 안부수 김성태는 자기들이 지금 북한과 벌이고 있던 당시에 그 사업이 불법적인 것이다 법률을 어긴 것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와 이 상황을 공유해야 자기네들의 안전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다행스럽게도 정권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바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일개 대북사업가들하고 공유하면서 저질렀다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김용전 부원장은 지금 이 부분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실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뭐 김용한테 보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김용전 부원장이 중간에서 지금 딱 꼬리를 자름으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 자기도 보고 안 받았다는데 차에게 요구했던 것이 주류 교체였다고 합니다 주류 교체 우리 사회에서의 인류와 주류를 교체하는 걸 원했는데 결국은 교체가 됐지만 남은 것은 폭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인식 주류 교체 누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최근에 김남국 사태가 떠오르면서 김남국이 철음에 들어갔고 철음에 의해 김남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김남국과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황우나 김용민 최강욱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자화성들을 보면 자 문재인이 꿈꾸던 비주류 비주류를 주류로 만드는 그래서 문재인식의 주류 교체를 염원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은 철음해가 쭉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폭망사태다 하는 칼럼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상훈 주표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할로윈 참사사건을 다루는 국회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변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법률가로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상훈 주표는 정리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였다면 성적인 문제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에서 주류를 꼽히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속해있는 민주당 의원 모임인 철음회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이런 싶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남국이 모인 거래에 코인 거래에 빠져있던 코인 거래에 빠져있던 와중에 이모를 이모 이모 교수를 이모로 잘못 말해서 망신 당한 일 정도는 철음회에선 일상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철음회인 최강욱이 짤짜리를 무리를 일으킨 것 짤짜리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뭔가 성적 비하 표현하였는데 나중에 짤짜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성은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 지지 개XX 라고 욕설한 것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강민정 의원이 정교자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유도한 것 문정복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능력 없는데 여자라서 의원되느냐 이렇게 막말했다는 것 또 양희원영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투자 유치를 투자 유출로 거꾸로 변환한 것 그리고 김어기엄이 가짜뉴스 공장처럼 된 것 김용민이 영문 모르는 일본 의원과 사진 찍고 국내 정쟁에 이용한 것 또 장경태가 대통령 부인 스토킹을 하는 것 등등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잡한 난제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주 이상한 행태들이다 하는 겁니다 처럼의 멤버들이 물난리 재난을 방송하는 TV 앞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들 이들의 경박과 경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 7월 30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함께 여기에 처럼의 회원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서 찍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TV 화면에는 대전의 침수 피해 소식을 알리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전 지역구가 바로 황우나였고 특보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앉아가지고 휘둘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자 이달 오후에 이 사진을 삭제했다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삭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진이 나왔던 사람이 이재정 김성원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우나 김남국 이런 사람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아류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퀴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문재인은 대통령 시임 전후에서 이렇게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 은 이렇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나 남북평화 등이 아닌 의회의 내용이었는데 바로 우리사회의 주류교체가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진보좌파를 주류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이미 스스로를 진보좌파로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보수와 별 차이도 없고 민주당이 15년이나 직분하게 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는 의아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 바라는 사회의 주류교체의 진정한 뜻은 뭘까 이념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에서 소칭 인류라는 사람들이 있던 자리를 인류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문재인 식의 주류교체라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실질적인 권력 그룹이었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면면을 보면 주류교체의 그런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개인사도 주류교체의 소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세칭 지방 명문고를 나왔지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인류대학 진학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판검사 경력을 찾지 못해 변호사 기업도 서울에서 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인류 간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간판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성공해서 남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내성적인 성격까지 대해져서 누가 농담으로도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 분노하고 이를 가슴에 담아뒀다고 합니다 문재인 시절의 청와대 정부 법원 민주당의 발탁 인사는 커도작던 간에 주류교체의 색깔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처럼해도 이 허름 속에 등장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김남국은 상징적 인물처럼 보입니다 소칭 인류 아닌 변호사로서 조국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 스카우트 했습니다 변호사 업계 변방에서 어렵게 살던 그가 변한간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정당의 공청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처럼해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들은 국가나 사회 의젠다 실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과 정정의 텀방울에서 어쩌다가 기회를 잡아서 쉽게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식의 주류교체 분위기는 이들에게는 순풍이 되어주었습니다 공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을 단련해 오지 않았고 제대로 검증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 사건과 같은 문제는 연이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공천해 준 사람과 그 정파를 위한 정쟁이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무하는 저질 정쟁의 주역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류로의 치우침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문재인식의 주류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주류교체 소원은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류 위주의 세상 만큼이나 비 인류 위주의 세상도 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류라고 등장한 사람들의 저급함과 부도독은 한미를 낳았습니다 이제 다 파산하고 남은 것은 철음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우리사회 주류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그 주류교체의 가장 핵심 코어라 등장한게 철음회고 그 철음회 중에도 핵심 이번에 화룡점정을 찍은게 김남국이다 철음의 멤버들을 보면 정말 왜 드러나 그래서 거기 붙이는 이름이 강성 강경한 그룹 이렇게 했는데 강성 강경한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강경한 거고 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사회에서 주류 인류가 될 수 없던 자들이 그야말로 한풀이 하듯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뛰어들고 서로 먹잇감을 낚아채다 보니까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말의 부작용 행동의 부작용 많은 기준도 유명 약 그들의 fathers 가 간 그들은 ут